공소장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7일 날 검찰은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조범동은 조국의 오촌 조가로서 조국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의 총괄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이 공소장을 통해서 조국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정경심임이 밝혀지게 됐고 다만 이 공소장에서는 정확하게 정경심에 관련된 사안은 검찰이 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을 읽어보는 것만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정경심과 조국이 어떻게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추측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범동은 9월 3일 날 주가 조작과 73억 정도의 그런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정경심의 위법상황은 이번 공소장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치속적으로 제기됐던 언론들의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전모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일명 조국펀드는 조장관의 처인 정경심의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온화가 정경심이자 조국가족이란 사실입니다 2017년도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됨에 따라서 주식처분 대금을 확보한 정경심은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조국의 오촌조카인 조범동왕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온화가 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조경심과 그의 남동생 정모시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정경심의 투자수익 보장 및 원금 상환 독촉으로 인해 가지고 조범동은 횡령한 돈을 가지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정경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경심도 일종의 횡령의 공범관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정경심은 사모펀드 운영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국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도 투자수익을 계속 수령해 왔습니다 결국 여기서 확실한 것은 조국펀드의 실소유자는 정경심이고 실진력 대표는 조범동이라는 그런 의혹이 검찰 공소장으로 낱낱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장으로 본 조국펀드 비리 사건입니다 조범동이 짊어져야 될 범죄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모두 정경심이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조금범동은 정경심 등 가족 6명으로부터 14억 원의 자금을 유치합니다 실제 투자한 자금은 14억 원이지만 다른 100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 약정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 일종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횡령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사항인데 조범동의 횡령 규모는 약 10권이고 규모는 72억입니다 정확하게 72억입니다 조범동은 정경심 난맥에 투자했다는 수익 보장을 위해 가지고 코링크 지분을 인수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조국의 천하인 정시를 맹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팅 비용 맹목으로 수수료 맹목으로 월 860만 3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서 총 1억 5천 8백만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또한 조범동은 정경심 남매가 2018년 8월쯤 투자금 상환을 독촉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국펀드에 투자한 2차 전지업체인 WNFM, 조국펀드가 투자한 WFM이란 회사의 공금을 빼서 그 가운데 일부인 13억 원을 투자 원금으로 정경심에게 돌려줍니다 따라서 정경심은 투자한 대부분의 돈을 조기에 회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거인멸 및 정거언닝 교사입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다가옴에 따라서 필리핀으로 도피하기 이전에 조국과 관련된 모든 그런 서류를 폐기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고 또 컴퓨터 및 자료 일반을 폐기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과 19일에 강원도가 충북의 리조트에서 이른바 조국 청문회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경심과 그 다음 정교수 동생 정모 씨 이름 그리고 조국과 관련된 모든 그런 이름을 서류와 파일 등에서 삭제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범동은 정경심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했고 또 이에 따라서 각종 수사 대상에 오를 만한 그런 관련 서류와 같은 것을 인멸한 일종의 정결 정거 인멸 과정에서 조범동과 정경심은 공범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심은 조범동과 거의 공범관계로 조국 펀드를 만들었고 운영해 왔는데 이런 위법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범동의 검찰 공소장에는 정경심 관련 의혹은 빠져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